그러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볼 텐데 먼저 병원에 내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병원을 가시기 전에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병원 가라고 하면 수술하라고 한다더라.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좀 그런데 먼저 진단부터 좀 내려봐야겠죠. 진단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일단은 처음에 엑스레이를 많이 찍게 돼요. 그런데 엑스레이는 뼈의 배열 상태라든지 뼈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허리를 앞으로 숙였을 때 찍은 엑스레이와 허리를 뒤로 젖혔을 때 찍은 엑스레이에서 어느 정도 뼈가 어긋나고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뼈랑 뼈 사이 간격, 디스크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 부위에 협착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엑스레이만 가지고 협착을 정확히 진단을 할 수는 없어요. 다른 병원에 다녀오신 분들도 엑스레이 찍고 협착이라고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엑스레이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는 없고요. 협착증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MRI 촬영을 해서 정확히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MRI라는 게 디스크 상태라든지 신경 지나가는 구멍이 얼마나 좁아져 있고 어느 부위에서 얼마만큼 눌려져 있고 이 부위가 과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환자 증상이랑 같이 연관을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거의 모든 척추질환에 있어서 MRI가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RI에서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얼마나 많이 눌려 있는지를 보고 보존적 치료라든지 주사치료를 할 건지 수술을 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신경조형술이라는 검사가 있어요. 아까 보셨던 검사는 척추보는 의사들이나 정확히 알 수 있고 일반 환자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잘 알지도 못하고. 이 검사는 신경 지나가는 구멍을 허옇게 보여주는 검사예요. 처음에 보시는 그림처럼 정상적으로는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허옇게 쭉 잘 통과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어느 정도 좀 좁아졌다고 하면 하얗게 지나가는 구멍이 좀 잘록하게 좁아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협착이 있고 신경이 눌리고 신경이 좀 쫄리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아예 그냥 절단된 것처럼 보입니다. 막히는 거죠? 네, 그렇죠. 아예 막혀 있는 경우고 한 군데만 저렇게 막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령이신 분들은 굉장히 여러 마디가 좁아져서 저렇게 여러 마디가 잘록 잘록하게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쉽게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로 먼저 진단을 하기는 하지만 MRI가 이렇게 척추 질환에 있어서는 가장 좀 정확한 진단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에 그 신경 조형술을 통한 MRI를 보니까 환자들도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진단을 받고 나서 과연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척추관 협착증에는 어떤 치료들이 존재를 하나요? 네, 초반에는 심하지 않은 경우에 대부분 약물 치료를 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통수염제, 협착증 순환개선제 그리고 신경통약 이런 걸 드시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약물 치료만 해도 어느 정도 증상 개선이 돼서 생활하시고 일하시는데 큰 지장 없이 일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치료를 유지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물리치료, 운동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물리치료 운동도 증상 완화에 도움될 수 있어요. 심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가벼운 디스크라든지 가벼운 협착 이런 거는 운동으로도 어느 정도 개선이 많이 될 수 있는데 운동을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심하지 않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좀 계속 불편하고 다리에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계속 있다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주사 치료 이런 걸 외래에서 흔히 많이 하죠. 그래서 신경이 눌린 부위를 찾아서 그 부위에 약, 스테로이드를 주입을 해서 염증을 완화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그런 상태인데 협착이라는 병이 갑자기 생기는 병은 아니에요. 시간을 지나면서 조금씩 진행을 하는 그런 병인데 중간중간에 갑자기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착은 심하지 않은데 갑자기 통증이 심해진 경우 이런 경우 신경주사 치료라든지 밑에 적어놨인 치술 이런 부분으로 증상 호전을 많이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하시는 분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 치료로 증상이 개선이 돼서 또 한동안 잘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또 시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신경주사 치료보다는 약이 좀 더 병변에 정확하게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신경주사 치료보다 조금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치료 방법인데 그렇다고 해서 협착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줄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해요. 풍선 확장수리라고 해서 신경 지나가는 구멍 좁아진 것을 풍선으로 넓힐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고칠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기 시작하면 딱딱해지기도 하고 해서 탄력석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풍선으로 넓히거나 얇게 만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제 뭐 저런 시술적인 치료 방법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주사 치료보다 약을 좀 더 많이 통과시켜서 좀 더 많이 집어넣어서 효과를 좀 더 많이 보자 이렇게 이제 이런 치료 방법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시술을 하고 주사 치료를 해도 계속 아프신 분들이 있으세요. 뭐 잠깐은 괜찮은데 계속 아프다 그런 분들도 있고 이게 주사 맞고 시술하면 잠깐 좋아지니까 내가 협착증이 좀 고쳐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그런 치료들을 받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점점점 몇 번 더 받으면 받을수록 효과가 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제 계속 아프니까 결국에는 이제 수술을 상담을 하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아까 전화 상담하셨던 분들처럼 수술을 하면은 걱정이 되게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잘 되면 좋지만 안 돼서 내가 또 부작용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그냥 무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제 요즘에는 또 수술도 현미경이라든지 뭐 내시경 이런 거를 정밀하게 잘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비교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